아니 왜 가만히 있어요? 우리 국장 한 번 결정하면 끝 아니에요 그래도 버티는 데까진 버텨봐야죠 난 주말국도 겨우 결심한 건데 망해봐요 그리고 두세 달 쓰고 얘기거리 떨어질지도 모르고 나도 지금 다섯 개 콘티 짤 생각하면은 머리 주나요 내게 겨우 괜찮다고 백 몇십 개 괜찮다는 고장 있어요? 가서 기따갖게 전하세요 난 진짜 깜냥 안 된다고